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뉴스데스크에 하정우가 출연해 세 번째 천만 꿈같은 일이라고 인터뷰를 한 소식입니다. 배우 하정우가 뉴스데스크에 출연했습니다. 28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김수진의 스토리인의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하정우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하정우는 영화 신과 함께 인형과 연애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롯해 연기에 대한 진솔한 생각과 근황을 전했는데요. 김수진 앵커가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하정우는 올해 상반기는 영화 촬영을 마친 후 여행을 다니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 잘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과 함께 인형과 연에 대해 하정우는 결이 다른 영화다. 3차 사회의 과거가 밝혀지고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드라마가 있다. 반전의 묘미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하정우는 영화 암살 신과 함께 죄와 벌에 이어 신과 함께 인형과 연으로 세 번째 천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너무 꿈같은 일이라며 겸손을 표한 그는 내가 가는 의미보다는 신과 함께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더 기쁘다고 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내가 만난 도시 속 사람들에게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인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호기심이 그림을 통해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정우는 미국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위촉한 신입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인 바 있는데요. 올해는 하정우를 비롯해 조진웅, 김민희, 배두나가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정우는 곧 촬영에 돌입하는 차기작 클로젯을 언급하며 미스터리 스릴러, 호러 장르의 영화다. 이 영화로는 내년쯤 찾아뵐 것 같다고 다작 배우의 위험을 뿜냈습니다. 한편 신과 함께 인형과 연은 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사자 3차사가 그들의 천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일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